청정해역 서해안 멸치. 구매문의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. 청정해역 서해안 멸치 1.5kg 판매합니다. 국물용, 조립용, 볶음용 3가지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. 100% 청정지역 서해안에서 좋은 멸치만을 선별하였습니다. 칼슘 가득, 밥반찬으로 최고인 멸치입니다. 국물용, 조립용, 볶음용으로 더욱 편하게 드세요. 몸에 좋은 영양분 가득한 멸치로 입맛과 건강을 찾아보세요. 판매가격 청정해역 서해안 멸치 국물용 중 1.5kg 19,900원 무료배송 청정해역 서해안 멸치 국물용 상 1.5kg 24,900원 무료배송 청정해역 서해안 멸치 국물용 중 1.5kg 22,900원 무료배송 청정해역 서해안 멸치 국물용 상 1.5kg 24,900원 무료배송 청정해역 서해안 멸치 국물용 중 1.5kg 29,900원 무료배송 청정해역 서해안 멸치 국물용 상 1.5kg 34,900원 무료배송 청정해역 서해안 멸치 1.5kg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